우리나라에 600억 원 상당에 달하는 마약을 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기청정기 필터 안을 숨겨서 들여왔다는데요. 유통 과정에서는 추적을 피하기 위한 새로운 수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CCTV에 없는 산에 마약을 묻고 직접 찾아가도록 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검은색 공기청정기 필터를 뒤집자 하얀색 가루와 덩어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공기에서 걸러낸 먼지가 아니라 마약, 필로폰입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공기청정기 필터 속에 필로폰을 숨긴 뒤 미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국제 택배로 실어 국내로 들여온 겁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이렇게 밀반입된 필로폰만 17.6kg, 시가로는 586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과일 통조림, 자전거 한 장, 이번에는 공기청정기 필터입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수법이 동원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일당은 국내에서 필로폰을 유통할 때도 새로운 수법을 썼습니다. 최근 주택가 실외기나 아파트 우편함 등의 마약을 숨기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많았는데 이들은 CCTV 추적을 피하기 위해 근교 야산을 이용했습니다. 플라스틱 밀폐용기에 필로폰을 담아 땅속에 묻어놓고 위치를 공유한 겁니다. 유통책들끼리는 SNS로 연락한 뒤 대화방을 삭제하고 거래 비용은 가상 자산을 이용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필로폰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과 구매자 등 4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밀수입과 유통을 지시한 중국인 총책은 외국에 있는 걸로 보고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SBS 최승훈입니다.